깜둥이 오줌 사잖아 야 너는 오줌 그렇게 싸냐? 서서 이라고 싸냐고 어 너 왜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서 똘똘이 점순아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점순이 왜 살쪘어? 응? 점순이 왜 살쪘어 똘똘이 똘똘이 응?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예 오오오오 똘똘이 너 무슨 오줌 1시간 싸니? 오줌을 참아서 오줌을 싸 시원해? 시원해? 똘똘이 넌 뭐 보자마자 오줌 싸서 지금 계속 싸 아니 오줌을 왜 참아서 싸 그냥 계속 자주 싸지 너 왜그래 방광염 생기면 어떡할라 그래 똘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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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기가 막힌다 오줌을 그렇게 오래 싸면 어떡하니 똘똘아 너 진짜 기가 막힌다 지금까지 싸고 있어요 1시간 뒤 자주 싸야지 야 누가 너 잡으러 오면 오줌 싸느라고 못 도망가겠다 똘똘이 아직도 싸? 아직도 싸 이제 끝났어 시원하냐? 똘똘이 똘똘이 예라 똘똘이